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서 37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여호하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어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하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여호하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하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잘 지내고 계신가요? 제가 여러분을 너무 그리워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일일이 손편지를 써서 보냈는데 받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누군가 저에게 쓰기 싫은데 막 쓴 거 아니냐라고 묻더라고요. 그게 아니라 제가 글씨를 잘 못 써요. 그래서 쓰기 싫어서 그렇게 쓴 게 아니라 제가 글씨 연습을 조금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보고 싶고 우리가 온라인 예배가 아니라 이제 우리가 함께 모였을 때 그 그리움과 아쉬움을 함께 잘 예배로 어우러 놓겼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들어가기 전에 제가 한 가지 실험을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아주 유명한 실험인데요. 셀리그만이라는 박사가 한 실험이에요. 근데 이제 세 종류의 상황에 개를 그룹으로 지어서 둡니다. 그래서 첫 번째 그룹은요. 환경 통제가 가능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 개가 코로 저 나무 토막을 누르면 전기 충격이 스스로 끊을 수 있는 환경에 두는 겁니다. 근데 두 번째 개는요. 환경 통제가 불가능해요. 코로 조작기를 눌러도 전기 충격이 계속 나오고 몸까지 묶여 있으니까 그냥 계속해서 도망칠 수가 없는 거예요. 다만 첫 번째 그룹의 개가 코로 그 나무 토막을 건드려서 전기가 끊어질 때 2번 방에 있는 개도 전류가 끊어지게 했습니다. 세 번째 집단은요. 전기 충격도 없고요. 그냥 상자에 두어서 풀어둔 거예요. 그리고 24시간 후에요. 다른 상자에 옮겨놓고 전기 충격을 주었거든요. 그리고 그 상자 가운데는요. 담을 두었는데 그 담이 한 번에 넘기 쉽지는 않지만 조금만 노력하면 넘을 수 있는 담을 설치해 둔 거예요. 그런데 이제 1집단과 3집단은요. 전기 충격을 주자마자 막 미친듯이 뛰는 거예요. 그러다가 중앙에 담을 넘어서 전기 충격을 회피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2집단은 전기 충격이 주어지는데요. 피하지 않는 거예요. 30초 동안은 똑같이 1집단하고 3집단처럼 미친듯이 막 뛰는데 30초가 지나니까 그냥 구석에 웅크리고 앉아서 낑낑거리고 참고 있는 거예요. 24시간 전에 그 경험이 자기가 어떤 행동을 해도 그 고통스러운 상황은 해결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그 어떤 상황도 내 힘으로는 극복할 수 없다는 무기력이 학습된 거예요. 이걸 통해 셀리그마는 학습된 무기력이라는 단어를 만들어냅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쩌면 우리는 이 무기력이 학습되기 좋은 시대에 살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기성세대가 우리에게 하는 말은요. 노력하지 않는다라는 말이죠. 그러나 나름 우리 세대도 할 말이 있어요. 노력도 해봤어요. 그런데 해도 안 되던데요. 노력해서 잘 됐다는 애들 보면 다 운이 좋거나 금수저던데요. 적어도 나는 안 돼요. 그럼. 또 이런 말로 기성세대가 이야기를 합니다. 라떼는 말이야. 더 어려웠어. 밥 한 번 먹기도 힘들고 월급도 적고 너네는 얼마나 윤택한 삶을 살고 있는지 몰라. 감사할 줄을 몰라. 라고 얘기를 해요. 저는 이 기성세대의 말이 상당 부분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뭔가 우리 청년들 입장에서 생각하면 옳은 것 같은데 심정적으로 받아들이기가 너무 어려운 조언 같고 충고 같은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청년 그리스도인들은 도무지 힘이 나지 않고 절망이 덮쳐올 때 어떻게 살아내야 하는 것일까요? 분명히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다라고 하는데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삶은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요? 노력해도 도저히 현실이 변하지 않는 이 상황에 우리는 그저 학습된 무기력을 장착한 채 낑낑거리면서 전기충격이 나오는 그 방에 그저 웅크리고 앉아 있어야만 하는 것일까? 오늘 그런 우리에게 무기력이 학습되기 너무나 좋은 이 시대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떻게 하면 그 상황을 탈피할 수 있고 타개할 수 있는지 함께 말씀으로 지혜를 얻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권능에 순종하자. 어떤 불가학력적인 상황 앞에 좌절할 수밖에 없을 때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권능에 순종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요. 1절에 하나님의 권능이 에스겔에게 임한다. 라고 나옵니다.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영이요. 에스겔을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로 끌고 가십니다. 그런데 이 말을 되게 잘 묵상해봤으면 좋겠어요. 이스라엘 백성의 행태를 보면요. 참 인간이 하나님을 믿기가 얼마나 어려운지를 알 수 있게 되는데 하나님은 예언자를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메시지를 전달해주세요. 이스라엘의 죄가 너무 가득해서 심판이 임박했을 때 하나님은 회개하라, 돌이켜라 라는 메시지를 전하세요. 심판의 때가 가까이 왔다라고 선포하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니야 괜찮아. 이 정도로 안 망해. 라고 이야기를 해요. 무슨 심판이야. 무슨 화가 있어. 우리 지금까지 잘 살아났는데 이렇게 살면 돼. 잘 살 수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다가 심판을 당하고 망하면요. 하나님은 또 선지자들 통해서 메시지를 전달해주세요. 어떤 메시지냐. 너희를 망한 채로 두지 않을 거야. 내가 너희를 회복시킬 거야. 그러면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래요. 아니요. 우리 망했는데요. 하나님 우리 이렇게 망하게 했잖아요. 우리 끝났어요. 우리 회복할 희망 우리에게 없어요. 하나님의 권능이 우리를 찾아오면요. 우리의 죄가 가득할 때는 우리의 불편함과 찝찝함과 돌이켜야 한다라는 생각을 가르쳐주세요. 그러나 우리는 애써 그 생각을 무시할 때가 있어요. 괜찮다고 별일 없을 거라고 애써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능이 우리가 좌절했을 때 찾아오면요. 실패했을 때 찾아오면요. 위로와 용기의 모습으로 찾아오시는 겁니다. 그러나 또 무시해요. 됐다고 끝났다고 됐다고 하나님 이미 나 망했다고. 하나님의 권능을 아무리 우리가 경험한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권능을 때로는 순종하지 않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판단으로 애써 하나님의 권능을 무시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에스겔의 행동은 우리에게 가장 먼저 무기력 앞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가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능을 믿고 따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살리는 길의 시작이고 우리를 살리는 방법의 첫걸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에스겔이 바라보게 된 것은 한 골짜기에 가득하게 차있는 마른 뼈들입니다. 뭐예요, 복사님. 하나님의 권능을 따라가면 좋은 거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웬 뼈가 나오죠? 뼈는 무엇을 상징할까요? 죽음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을 거역하고 점점 말라져 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의 현 상황을 하나님은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의 권능을 따라가면요. 가장 먼저 보여주시는 것은 좋고 아름답고 회복될 모습이 아니라 바로 실상을 바라보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너희가 지금 하나님을 떠난 모습은 이런 모습이야. 너희의 현재의 모습은 마른 뼈와 같아. 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실상이 어떤지 하나님을 떠난 우리의 삶이 얼마나 비참한지를 먼저 보여주시는 겁니다. 미래를 꿈꾸기 전에 희망을 가지라고 말하기 전에 우리는 우리의 실상을 먼저 명확하게 직면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 하나님의 이끄심에 순종한 사람들이 가장 먼저 바라보는 것은 하나님을 떠나온 삶의 비참함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에스겔에게 물으십니다. 에스겔, 자, 이 뼈들을 한번 봐봐. 이 뼈가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여러분, 만약 여러분에게 이 말을 하면 어떤 생각이 들 것 같으세요? 우리 옆에 갈비탕 맛있게 하는 식당 있잖아요. 거기에 마른 뼈가 우리가 다 먹고 옆에다 놨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식기도를 하는데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요한아, 이 마른 뼈가 능히 소가 되겠느냐. 저는 이거를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 안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무슨 이게 이상한 생각이지? 우리는 에스겔서를 너무 잘 읽고 잘 듣다 보니까 당연히 마른 뼈 살아야지 라고 그게 믿음의 고백이지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사실 하나님을 믿어도요 아닌 건 아닌 것 같을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에스겔에게 그런 류의 질문을 하신 겁니다. 에스겔의 말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시사해 줍니다. 영적인 저력과 하나님의 약속과 성령을 잃어버린 마른 뼈와 같은 이스라엘을 향해서 부흥을 꿈꾸지 못하고 나라의 회복과 재건을 더 이상 기대하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대표로 물어보시는 겁니다. 에스겔은 사실 배운 사람이었어요. 엘리트 제사장 집안 사람이었고 그 사람 마음에는요 머리에는 적어도 상식이라는 게 존재하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상황을 보면요 부정적인 예언을 해야 될 때예요. 하나님 뼈가 어떻게 살아나요? 얘네 하나님 심판 받아야 돼요. 그런 생각이 드는 게 상식적일 거예요. 그런데 에스겔은 그렇다고 해서 부정적인 얘기를 하는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 하나님이 하신다면 이 마른 뼈는 능히 살 수 있습니다. 라고 긍정적인 생각을 선포하지도 않습니다. 그럼 에스겔은 뭐라고 얘기를 하나요? 된다 안 된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가끔 착각해요. 믿음의 선포는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 처할지라도 그것이 회복될 것이다 극복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정신 승리하고 합리화하는 것이 마치 믿음의 선포라고 착각할 때가 너무 많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믿음은 무엇이냐?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십니다. 그 말이 바로 우리의 고백이고 믿음의 선포인 것입니다. 내가 된다 안 된다라고 결론을 내리는 것 자체가 믿음이 아닌 겁니다. 결론을 내릴 수 있는 건 오직 주님만입니다. 이 뼈를 살리실 수 있는 것도 이 뼈를 그냥 마른 뼈 상태로 두실 것도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결론 내리게 하는 주체로 주인으로 세우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권능에 순종한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두 번째 지혜의 행동은 무엇이냐? 그 두 번째 행동은 바로 하나님의 숨을 구하는 그리스도인이다 라는 것입니다. 결론 내리지 않는 그리스도인은 선포할 것을 선포한 뒤에 하나님의 숨을 구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은 가장 유명한 에스겔 내용 중 하나일 것입니다. 그래서 그만큼 오해가 많아요. 에스겔이 마른 뼈를 향하여 살아나라라고 외쳐서 마른 뼈가 살아난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어려운 상황에 믿음으로 선포해야 된다. 너희의 마른 뼈와 같은 상황을 향해서 외쳐라. 이 마른 뼈들아 살아날 것이다. 그런데 이 본문을 잘 읽어보면요. 그게 얼마나 왜곡된 독해인지 알게 됩니다. 에스겔이 대언에서 말한 말은요. 잘 보세요. 사절에 이 모든 뼈에게 에스겔이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리고 그 이후에 뼈를 향하여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 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여러분 에스겔이 바라본 마른 뼈를 살아나게 한 것은 에스겔 선지자의 선포가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명령하신 선포의 말씀이었다라는 겁니다. 그 말씀은 생기의 주인이신 하나님만이 선포하실 수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마른 뼈들을 향해 생기를 불어넣으시는 것이고요. 생기는 하나님만이 갖고 계시는 숨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흙으로 인간을 빚으십니다. 그리고 그 인간에게 하나님의 생명 숨을 불어넣으십니다. 그 생기로 아담이 살아났죠. 흙덩어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낼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숨. 하나님의 숨이 그에게 불어졌을 때 그는 더 이상 흙덩어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이 된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자리를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선포의 능력은 막막한 현실을 벗어날 능력이 있는 게 아닙니다. 지금 강대상에서 설교를 하고 있는 사역자의 선포의 능력은 여러분의 인생이 아무리 막막하더라도 해결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잘 풀릴 것입니다라고 선포하는 힘이 저에게는 없습니다. 여러분의 막막한 현실이 하나님만 믿으면 해결될 것이라는 희망의 메시지를 선포하는 자리가 이 선포의 자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선포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라 여기까지가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할 수 있는 선포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 선포 앞에 다시 우리의 현실을 직면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상태이십니까? 욕망을 따라 사는 삶은 점점 말라져 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숨과 멀어지는 삶 나의 욕망만을 따르는 삶은 하나님의 숨과 멀어지기 때문에 말라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영으로 창조된 인간의 숙명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기로 다시 살아나야 합니다. 이 선포를 듣고 여러분이 결단하기를 소망합니다. 이 선포를 듣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막막한 현실 앞에 좌절과 두려움과 실패와 무기력에 빠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얘들아 그 현실이 마땅히 해결될 것 같으냐 미래를 막막하게 생각하고 나는 실패한 인생이야 좌절하게 하는 그 마른 뼈와 같은 현실들이 다시 회복할 것 같으냐 그 말씀에 여러분이 분별력을 갖기를 축복합니다. 주여호하여 주께서 아십니다. 여러분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미래가 어두워 보이고 막막하지는 않습니까? 노력해도 안되더라 뭐 해봐도 안되더라는 말이 쉽게 더 나오는 상황에 있지는 않습니까? 에이 이거 다 해봤어요. 이거 다 해봤는데 안돼요. 시도보다는 포기가 먼저 나오는 삶의 자리가 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성공이 학습되지 않고 무기력이 학습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인간이 무기력해지는 이유는 인간이 좌절에 빠지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내 삶의 의미를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내가 왜 사는지를 알면 살아야 할 이유가 분명해지면 우리는 다시금 일어날 수 있습니다. 삶의 의미가 분명해지면 우리는 다시 걸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숨을 불어넣으신 것은 우리가 살아가야 할 이유와 목적을 알려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숨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선포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제가 상당히 인상 깊게 읽는 영성신학자 중 헨리 나우엔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는 후대 사람들이 스스로 부정적인 예언을 하고 그 부정적인 예언을 스스로 성취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시작하기 전부터 기대 안 하려고 하고 무슨 일을 시작 전부터 해봤는데 안 될 것이라고 하는 예언을 자꾸 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후에 진짜 안 되면 거봐 내가 뭐라고 그랬어. 안 될 거라고 했잖아. 그 사람들은요 아픔을 경험할수록 상처가 깊을수록 실패가 많을수록 기대를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기대 안 하면 기대 안 하는 방법으로 행동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행동을 해버리면 기대하지 않는 방식으로 행동을 하면 우리의 삶의 방향은 기대하지 않는 방향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헨리 나우엔은 스스로 부정적인 예언을 하고 스스로 그 부정적인 예언을 성취하게 될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우리 청년들의 삶을 제가 많이 듣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삶이 힘든 것 너무도 압니다. 우리 청년의 세대가 얼마나 힘이 드는지도 압니다. 특별히 코로나19로 인해서 경제가 얼마나 침체되고 있습니까? 우리의 현실이 얼마나 막막해지고 있습니까? 그걸 부정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에스겔처럼 우리의 망가진 현실, 우리의 마른 뼈와 같은 비참한 현실을 직면해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결론 내리는 자리에 있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직면한 현실이 비참하다고 하여 여러분의 미래가 무조건적으로 비참할 것이라는 저주를 선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전에도 가족이 못 믿던데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전에도 소용없어요. 영원히 못 믿을 거라고 결론 내리지 말라는 겁니다. 인생의 어려움이 반복된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인생이 영원히 여러분의 결론이 이럴 것이라고 선포하지 말라는 겁니다. 결정 내리지 말라는 겁니다. 기도해도 소용없다고 예배해도 소용없다고 포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실패한다 하더라도 계속됩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오늘의 현실 때문에 여러분의 미래도 그럴 것이라고 미리 결론 내리고 단정짓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이라는 영화가 상영되는 한 그 자리를 도망치지 않고 지켰으면 좋겠습니다. 영화의 주인공이 위기에 빠진다고 하여 도망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위기가 여러분의 인생의 결말이 아님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여러분의 오늘의 어려움이 여러분 인생의 클라이막스고 여러분 인생의 결론이 아닐 줄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여러분의 상황 앞에 여호와가 다시 물으십니다. 마른 뼈와 같은 너희의 상황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여러분에게 믿음의 선포를 권면합니다. 여호와 주께서 아십니다. 그리고 내가 여러분에게 선포합니다.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 지어다. 여러분의 따라서 아십니다. 감사합니다.